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이 좀 생겨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47개 양승태 씨 함께 47개를 걸었으니까 나머지 여러분들 보수진흥 인사들 한결 얼마나 죄를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대통령도 앞으로 참 내 생각에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만 47개의 혐의를 건 거 아닙니까 그럼 조윤선이니 아니면 뭡니까 저 국정원장 하셨던 남원장이니 이런 사람들한테는 죄를 얼마나 만들었겠습니까 내가 어이가 없는 것은 그렇게 죄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죄를 잘 만든다는 수사를 그렇게 야무지게 해 가지고 본인들이 기획 의도대로 딱 숫자를 만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선거 부정은 그렇게 당신들이 깔아뭉개 해 가지고 국민들이 엄동설안에 탄식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뭡니까 4년 동안 절규하듯이 이렇게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만들어도 꿈쩍 돌살도 안 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잘 되겠냐 이야기죠. 두 달 지나 가지고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발표되면 곡소리가 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억하심정에서 이야기 해야 됩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한자리 할 생각 같았으면 벌써 했겠죠. 국정농단이고 탄핵사건에 여러분들 그 사건에 수사주역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겁니까 나라 그때부터 완전히 기울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나는 얼굴이 여러분들 얼굴이 뜨거워서 여러분들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없는 죄를 만들었으니까 하기에 검사들이 없는 죄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양성태 씨가 대법원장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법농단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옭아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장 잘한 친구가 누구였으면 한동훈이가 가장 잘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이 많았을 테니까 조정 업무를 했고 그냥 입에 착 들어맞게끔 뭡니까 이 죄를 다 만든 게 누구겠습니까 한동훈이겠죠 머리가 좋으니까 47개 여러분들 그 혐의를 누가 다 만들었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만들었을 거예요 이 여러분들 76세의 대법원장이 말을 참 아끼는데 그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사안이 하나입니다. 그분 입을 통해서 그냥 사법농단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다 옭아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이 하고 이러면 한동훈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 죄는 다 깔아뭉개니까 내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죄를 만들었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거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죄를 만든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출시하기 위해 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양성태를 그냥 감방으로 집어넣고 박근혜를 감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낸 거죠 47개 세상 사람들 다 너희가 한번 봐라 47개 혐의를 그런데 47개 혐의 가운데 1심 판사가 단 하나도 유죄 판결을 안 내린 겁니다 그게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들 입니까 윤석열이 하고 이러면 한동훈이가 얼마나 천재냐 이야기예요 양성태 대법관이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분 이야기를 처음부터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여러분들 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이 양성태 씨가 당한 대법원장이 당한 일이 앞으로 범국민들이 당할 일이다 한 거죠 이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이 나라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 양성태 이해가 끊지는 않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여러분들 네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조선조의 의원님처럼 명백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장들이 양성태 원장하고 2, 30년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4년 11개월 걸린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마음고생을 그러다가 여러분들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도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암도 걸리고 4년 11개월이 걸린 겁니다 참 네 좀 그러네요 검찰 수사가 무리한 것이 아니었냐 이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한동훈이하고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수사가 무리한 게 아니냐 물었던 겁니다 기자가 그게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5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과 멜커리를 찾아낸 먼지트리식 수사했다 내가 한국에 대해서 이런 너무나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감방으로 보낼 수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양성태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당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공 박사가 유튜브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걸어 가지고 그걸 여러분 코 걸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감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전혀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너무나 여러분 절감하는 겁니다 당시 대통령은 사법농단과 재판글의 의혹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채 흔들리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 중앙홀에 와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한 많은 법원 가족 앞에 두고 축사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죠 양성태를 집어넣고 그 옆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감방으로 집어넣으라 알겠냐 이렇게 문재인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가멜 거리를 찾아낸 먼지터리식 수사했다 그 이름 주역이 누군가 한동훈 가고 이러면 서울중앙조회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희한한 게 아닙니다. 선급부정 문제를 깔아뭉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침이 떼는 것은 아무 이상한 게 아닌 거죠 한동훈이 마냥 대통령이 된다면 상상적과 하기 싫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선거에 패배할 건데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가멜 거리를 찾아낸 먼지터리식 수사했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을 보게 되면 검찰의 정의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저걸 그냥 감방으로 집어넣어야겠다 생각하고 뭡니까 죄 만드는 것이고 없는 죄 여러분 만들고 있는 죄 뻥튀기처럼 여러분 이스턴녀가 부풀리는 것이고 우리가 봐주하겠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수사 대상이나 기소 대상에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시장초 검찰 출신들에게 사법정의니 선거정의를 기대했던 것 자체가 그게 논센스인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고 나서 뭐죠? 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 여러분 당 찍는 것보다 우리가 나으니까 표 달라. 표 주면 다 도덕질 당할 건데 저를 어떻게 주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 참 뼈아픈 이야기냐. 특정 인물의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가멜 거리를 찾아낸 먼지털이식 수사였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의장을 지내셨던 허식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표적이지만 다음에는 당신이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의장을 몰아내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 그러나 국힘당의 여러분들 인천시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몰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끔 가다 보면 정치힘 생각하게 되면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이고 사회인 겁니다. 옳고 옳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익되고 돈 되면 그냥 그걸로 다 그게 정이고 그게 선이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이런 훌륭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법을 해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가멜 거리를 찾아낸 먼지털이식 수사였다. 그 주역이 뭡니까 핸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입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닝인 거죠. 제가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재판 등에 개입한 해미들동 받았고 블랙리스트 받았고 정은호 게이트 관련 판사비를 온갖 것을 이런 별건 수사회가 다 끌어모아 가지고 머리 좋은 한동훈이가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전국 교원지역은 노동조합 법의 노조 재판 국가정본 댓글상에 대한 재판 이런 모든 재판에 양승태 전 대법관이 개입했다. 47개 가운데 하나 정도는 그래도 걸려들었을 건데 하나도 걸려들었지 않았다. 처신을 똑바로 여러분도 하고 양승태 씨가 살았다는 겁니다. 모두 다 무죄가 내려진 겁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때 이런 검찰 수사 담당했던 사람들은 진짜 본인들과 입 싹 닫고 뭡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인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회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너져버렸는지 이제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옳게 살아라이 거짓말하지 마라이 사기치지 마라이 공갈치지 마라 이렇게 어떻게 이름 가르치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지 마음대로 죄를 만들어가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